제8회 일요신문배 세계어린이바둑대회 5월 5일 어린이날 펼쳐졌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바둑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자리가 열렸는데요. 그렇습니다. 귀여운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대회장을 찾은 모습이네요. 네, 어린이들이 지금 자기 대국자를 확인하고 있고 네, V자를 그리는 모습이 참 귀여운데요. 정말 많은 인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회가 치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개회식 장면. 관계자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네, 심사위원들 모습입니다. 네, 사회는 김승현 아마 육단이 맡았고요. 네. 네, 이분은 바로 1호 신문사 대표이자 또 아시아바둑 연매 회장을 맡고 있는 심장철 대표죠.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개막식을 함께 보고 있고요. 네, 지켜보는 학부모님들 모습도 좀 긴장된 모습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아, 드디어 대회 시작이 보니 밀렸네요. 네, 힘찬 징 소리와 함께 대회 시작이 선언되었습니다. 네, 각 부별로 우승 트로피도 보이고 있고요. 제8회 1호 신문배 세계 어린이 바둑대회. 세계로 미래로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진행됐습니다. 어린이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대회를 치는다. 어린이들에게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어린이를 위한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vale. 네, vale.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파는 따뜻한 방닫판에 대해 알아보는 사항의 방이 580년대에 관한 정리를 하심으로 소중한 구멍을 받습니다. 핫도그는 따뜻한 방닫판에 대해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위료신문이 꿈나무 육성 프로젝트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해오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대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최하고 있는 주최사로서는 상당히 흐뭇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올해 8회 대회는 아시아 바둑연맹하고 손을 잡고 국내만 머물고 있던 바둑 인프라를 해외로 전파하는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계대회로 격상을 시켰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세계 어린이들이 더 많이, 더 많은 국가에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한층 힘을 기울이라고 합니다. 네, 유단자부 결승전입니다. 최서비 어린이대회 김유한 어린이 김유한 어린이의 모습이고요. 네, 결승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긴장이 되겠죠. 그렇죠. 사실 결승까지 올라왔다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일인데요. 그렇습니다. 최서비 어린이. 아, 머리빈이 참 특이하네요. 네, 앞으로 한국 바둑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주들의 대결입니다. 1호 신문배 세계 어린이 바둑대회 유단자부 결승전입니다. 제한시간은 10분, 초읽기 20초 3회가 주어지겠습니다. 네, 김유한 선수의 흑번, 최서비 선수의 100번인데요. 네, 김유한 선수는 성원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최서비 어린이는 서아초등학교 5학년 학생입니다. 아, 네, 이후로 수순이 계속 진행이 됐지만 결국에는 김유한 어린이가 흑 6집 반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네, 제법 큰 차이가 났죠? 네. 네, 김유한 어린이 대 최서비 어린이의 유단자부 결승전. 김유한 어린이가 승리를 거두면서 대망의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개각까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아, 김유한 어린이. 정말 어린이답지 않은 노련한 반면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리틀 이창호 같은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네, 최서비 어린이. 참 예쁜 머리핀을 꼽고 오늘 바둑을 두었는데. 잘 싸워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 한 살 차이는 크거든요. 네 번째로 참고하는데 처음으로 우승해서 좋아요. 초반엔 제가 나쁜 것 같았는데 중반에 제가 싸움에서 좋아져서 계속 좋았던 것 같아요. 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세계대회 우승할 수 있는 프로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상장을 수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트로피 받으시고요. 제8회 일요신문배 세계어린이바둑대회. 페이스 페인팅이 부대행사로 열렸는데요. 네, 보통 이 일요신문배가 어린이날 개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어린이들에겐 그야말로 정말 축제의 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바둑 대회뿐만 아니라 또 상당히 많은 이벤트가 펼쳐졌기 때문에 더욱 즐거웠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그 대회에 좀 탈락한 친구들. 아빠와 함께 이렇게 또 환상의 짝꿍이라는 코너도 있고요. 아빠와 함께 바둑을 드는 모습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자아이 너무 귀엽습니다. 네. 붕어빵이네요. 맞아요. 이렇게 아빠와 엄마와 함께 아이가 할 수 있는 스포츠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둑으로는 정말 이 세대 차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허물 수 있죠. 할아버지와 또 손자가 함께 할 수도 있고요. 그럼요. 맞습니다. 네,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바둑. 정말 바둑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자녀들이 바둑을 드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도 참 흐뭇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빠 눈치를 보나요? 아니면 아빠가 잘못뒀다고 흔잔을 주는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이민준 프로의 또 다명기. 다명기 행사도 열렸는데요. 김혜민 프로의 모습도 보이고요. 이민준 프로의 모습입니다. 또 아기 엄마이기 때문에 더욱더 진지하게 대국을 해주지 않았을까 싶고요. 유재성 프로의 모습도 보이고 있네요. 또 이렇게 대회 출전해서 프로기사와 이렇게 다명기를 한다면 또 좋은 추억이 되겠죠. 맞습니다. 네, 여자 프로들은 앉아서 대국을 하고 있고 유재성 프로는 쳐서 더 많은 대국을 진행을 하고 있네요. 남자가 좀 더 많이 감당해야죠. 네. 더 체력이 강하니까. 네, 유재성 프로. 유재성 프로도 후악 양성에 힘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너무 귀엽습니다. 네, 역시 진지한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최강보라면 뭐 19개 부문 중에서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위인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최강보에서 우승할 수 있는 기량이라면 제가 보기에 프로기사에게 두 점 정도면 버틸 수 있는 기량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장당한 실력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귀가 아주 잘생겼는데요. 네, 흙을 잡은 어린이가 서준우 어린이고요. 백은 손미듬 어린이입니다. 손미듬 선수가 더 이상 두지 못하고 돌을 거두었습니다. 네, 흑불개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1호 신문배 최강보 결승전으로 펼쳐질 서준우 선수 대 손미듬 선수의 대결에서 서준우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네, 손미듬 선수 준우승을 거뒀습니다. 네, 지금 본인도 약간 멋져진 우승을 짓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좀 빼이르게 승부가 결정이 됐어요. 네, 서로 이제 복귀를 하면서 어디가 팽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고요. 작년에 8강에서 떨어졌는데 지금 우승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 다른 대회에서도 또 계속 우승하고 싶어요. 초반 포석에는 제가 좋았던 것 같은데 중반에 넘어가면서 상대가 풍기는 수를 못 보면서 대마가 다 죽어서 제가 그때 이겼다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여행이 주관하며 북민체육진우승장의 국민체육진우승장의 김우수 손미듬어민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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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희망은 바둑 프로기사고 많이 이기는 프로기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